롤롤비치 롤롤비치 자 떠나자 봉예바다로 드디어 롤롤바다가 보인다 쭉 뻗은 고속도로 슝슝슝 달려가자 자 어떤사람이 6천원에서 배 터지게 먹었다니까 우리도 같이 한번 먹을까? 6천원치 못먹어 한국돈 6천원 한국돈 6천원 야 운전줘야 편차에 가야 촬영이 잘되지 가보자 놀랍시다 여행 고마워 고마워 고맙습니다 아시아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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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나.. 1만5만 원 6만 원 3만 원 아래 아.. 아.. 더 고주 한국어 식힘 아니 버라 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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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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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바다 보이려버릴수가다. 여기로 가죠. 앉아라. 먹자. 허풍킹입니다. 계산이 얼마나 오는가 봐야되요. 대망아 대망아 어림잡아도 만원은 없는 것 같은데요. 그리 싼건 아닌데요. 술도 없고. 개는 많아요. 개. 개. 어? 저쪽에도 개. 개와 더불어서 바다를 보면서 한꽃 부어. 이야. 뭉치있다. 주문번호 19번이네. 아 그래도 맨 좋은 자리 바닷가에. 아 전방 좋다. 이야 죽이는구만. 해나무 갈 때쯤 되니까 이제 끈적끈적 조명이 켜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네. 어이 바닷바람 시원한데 이거. 아 살라맛. 전부? 이 갓. 아 오케이 오케이. 살라맛. 짱큐. 젓가락도 없네. 손으로 물습니다. 좀 더 계산서 한번 봐야되겠다 이거. 여기 단대 여기에 음료수 조그맨한거 두개 넣으면은 합계 금액을 제대로 한번 확인해 봐야되겠네요. 고지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갈라만시 즙을 짜고 버리고 그 다음에 간장 간장 나와라 얍. 간장을 따른 동안 또 이거 동양 최대 가수. 와아. 이야. 밥먹은 때 또 노래까지 불러주네 이거. 감사기술이. 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. 고생우 경과의 이름이 고생웡 고생우 고생우 고생혜 짝 짝 짝 짝 아직도완이네 아까 왔다간 북집 좀 더 또완이네 이거 굿 굿 굿 굿 굿 TV TV 6천원 정도 나가는데 이거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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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간에 만나요 행복해 오케이 바이바이 망했다 슈퍼사다 레옹을 대만 알아보네 개멍아 이 자식 한 개 줬더만 계속 달라고 턱을 고고 있네 이제 없다 시기 났다 조금 이따가 무릎에 턱을 고고 있다 억수로 친한 척하네 디나이나리 쿠킹 롱타임 젤리 바스파스 올발라이크 찬굴 손님 두 명이 개네 말이 우리가 졌다 한 마리 더 들어갔어 한 마리 더 들어갔어 와 이거 어쨌든 쪽부로 밀렸다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한 마리 더 왔다 개들한테 완전 둘러 사이가 묶은거네 이거 개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잘 맞으면 물린다 걔 또 왔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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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빨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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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80 780 780 오늘 잘못 갑니다 780페소네 780페소 팁 100페소 개들 밥 주고 예예예 조금만 오케이 코인 킵 더 체인지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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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러비티에서 너무 배고파서 중국성에 밥먹으러 왔습니다 들어가보자 중국성에 오니까 중국성 사장은 배고파가지고 또 케이스킨이라고 그거 갖다네 아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냐 지거지 비우고 롤롤비티 롤롤롤비티 참치톱 도쿠벨리 각도인거지 방오지스 롤레스 완벽